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많이 단체제로 예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제 그래서 교육주, 그러니까 요즘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잠시 휴강을 하고 있고요. 또 학원 같은 데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교육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지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참고자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교육주, 메가엔디가 잠시 16%, 엔니 인용률이 약 8%, 이퓨터라는 종목이 6% 정도 올랐는데요. 오늘 추천주는 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퓨터는 인터넷 명어 전문 강의 교육주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에 설립된 인터넷 교육 및 콘텐츠,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의 이득까지 모든 연령의 영어 실력을 높이는 영어 콘텐츠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도매 형태로 개발된 콘텐츠 개발과 추가로 VR, 또 인공지능, 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융합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 순위에 놀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3년 연속 매출이 양업입니다. 영업이익도 양업입니다. 유보일이 640도로 안정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E-Future입니다. 교육기업이군요. 주가 흐름,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타퇴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보면 작년 6월부터 지금 2월까지 거의 8개월 동안은 보시면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종목이 약 4천 원짜리가 바로 약 7,500원, 8천 원, 바로 W 같고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개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큰손, 외국이나 기관 또는 큰손들이 할 때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켰다가 하락,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교육주가 이슈가 돼서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량을 거의 매집한 듯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모든 이 평소를 모아놓고 이 부분에서 거래장만 한번 세게 터진다면 급등할 수도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가 대비 6,580원인데요. 매수가는 상관없습니다. 6,580원부터 6,600원, 7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 7,000원, 2차는 제가 8,5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보시면 삼각형 매집 형태가 현재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61선이 계속 올라오면서 2평선, 21선, 11선이 모아지면서 여기에 완전 삼각형 매집 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크게 터진다면 급등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메가ND와 애니능률, 또 이 퓨처가 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이 갑자기 급등할 때는 이 종목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7,500원, 2차 목표가 8,500원 드리고요. 선절가는 제가 5,5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 코로나가 바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들고 가시면서 차분히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2주 전에 드렸던 무림페이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 2,560원대, 1대 추천을 했는데 어제 3,200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좀 시장이 쉬었는데요. 단기간에 20%가 갔습니다. 또 JW신약이라는 종목도 가장 추천했는데 21%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 종목은 바닷건에서 매집이 좀 강하게 된 걸 추천하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한 5종목 정도 보유하시다가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오늘 관심 종목은 E-Future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